날 따라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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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스페셜아 하나뿐이네 스페셜아 꿈에 문이 열리고 나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가만히 있으세요 왜 계속 움직여요? 움직이는 거예요? 아뇨 네 다시 다시 후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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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나뿐이네 스페셜아 꿈에 문이 열리고 추억 썩는 현실로 후 바로 끝 우리 지금이 나의 자통 중 너는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인 내 스페셜 꿈의 문이 열리고 추억 쏘는 현실로 코를 풀어라야 연진이 형 목소리 아니에요? 응 맞음 꿈의 문이 열리고 어 똑같은데? 꿈의 문이 열리고 분위기를 풀어주는 멤버군요? 그럼요 분위기 메이커죠 험악하게 만듭니다